은광이도 살짝 광희 같은 부분에 녹화 딱 들어가면 아! 이렇게 가는 느낌 이상하게 방송에서 널 보면 좀 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은광이 약간 좀 방송 모드 약간 좀 가짜 모드가 좀 많이 있네 정확합니다 은광이가 좀 가짜 모드가 좀 있네 너도 방송 많이 해가지고 은광이도 살짝 광희 같은 부분에 녹화 딱 들어가면 아! 이렇게 가는 느낌 그러니까 나랑 광희랑 섞어놓은 게 너다 그래서 은광이 잘하는 너다 정확합니다 오프일 때는 어떤데? 오프일 때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하고 아까처럼 너 밝아친 거 봐도 그냥 아 밝아! 본체도 아래 그냥 보고 이따가 얘기해야지 머리 속에 그려놨겠지 방송 들어가면 어구 형님! 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야야야야야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동이 형은 우리 저 헬스장에서 이렇게 많이 마주쳤어요 아 그래? 진미텔 진미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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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은혁이 형을 또 본 적은 없어 사전은 사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나 그래서 너 되게 궁금했어 되게 왜냐면은 왜 이렇게 친근하지? 어 그니깐 나도 이상하게 너가 친근한 거야 이상하게 방송에서 널 보면 좀 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심지어 나랑 광희랑 주간아이돌 하다가 그 다음 MC 너가 맡아서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방송가에서도 약간 이 결이 좀 비슷한 사람을 어쨌든 이어갈 거 아니야 원래 은광이랑 창섭이랑 좀 많이 하지 않아? 예능이랑 맞아요 예능은 그치 창섭이랑 하지맞아 상재랑 많이 해요 누구랑 할 때 좀 제일 잘 맞아? 은혁이 형 야 방금은 거의 버튼 누르듯이 나왔어 넌 너무 내가 이거 같이 하죠? 지금 같이 하죠? 진짜요 아 진짜 어 멤버 중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은혁이 형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왔네 완전 그리고 너가 나랑 더 혼인의 방송을 했다고 나랑 잘 맞아 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형이랑 작가를 했던 그 내가 아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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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